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12일 오전 10시 스티븐 잡스 시어로에서 2018년도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애플워치 시리즈 4와 그리고 아이폰 10의 후속인 XS, XS Max가 발표가 되었구요.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인 아이폰 10R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0S와 XS Max 같은 경우는 기존의 루머와 동일하게 아이폰 10과 동일한 디자인의 5.8인치 6.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구요. 방수 방진 기능이 조금 더 좋아져서 IP68 등급을 만족시키고 A12 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사운드가 좀 더 증폭되서 기존의 아이폰 10보다는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색깔은 총 3가지 블랙 화이트 골드로 출시될 예정이구요. 아이폰 10S는 64기가가 999달러부터 아이폰 10S Max는 64기가가 1099달러로 조금 비싼 가격에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었으며 1차 출시국은 9월 14일 예약이 시작돼서 21일 출시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이폰 10R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며 6.1인치 LCD를 사용한 노치 디자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3D 터치 대신에 햅틱 터치를 사용하게 되서 기존의 아이폰 10 라인업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스펙을 보여주지만 동일한 A12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방수 방진 등급도 IP67로 10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다만 아이폰 10R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이폰 10S와 다르게 좀 더 저렴한 가격인 749불부터 출시가 진행되게 되며 수요일 문제로 10월부터 판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3개의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가 되면서 아이폰 10은 단종이 되게 되고 아이폰 7과 8의 가격 인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홈버튼 삭제와 노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7, 8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4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애플워치 시리즈3에 비해서 케이스 크기가 40, 44mm로 커짐에 따라서 화면도 약 30에서 35% 정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용두에 새로운 센서가 추가됨에 따라서 ECG 심전도를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4 칩을 사용해서 시리즈3보다 약 2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속도 센서를 추가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가 넘어졌을 경우에 넘어지는 상태를 인식 그리고 SOS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4 같은 경우는 GPS 버전이 399달러, LTE 버전이 499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예약이 시작돼서 21일 1차 출시국에는 출시가 되며 한국에는 1차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워치 시리즈3는 279달러로 가격 인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발표회에서 있었던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모사지에서는 아이폰 XS, XS 맥스도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할 계획이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다시 채널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XS 라인보다는 아이폰 XR에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